북한은 땅굴을 뚫고 나와서 부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땅 위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뚫려놓은 지하철 바람폭 콘크리트 옆에 가만히 있다가 필요할 때 김정일이가 착 지시기만 하면 그 콘크리트폭만 탁 뚫고 여러분들이 뚫려놓은 이 지하철 꼭대기에다가 자기네가 만들어놓은 빵통차 올려가지고 전동차 올려가지고 왜 끌고서 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는 땅굴이 지하철 사방 각곳에 다 와 붙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만 해서 여러분들이 밤에 잘 때 지하철에서 인민군대가 나왔는지 땅굴이 나왔는지 알 겁니까? 땅 속에서 지금 상상이 안 갑니까? 아직도? 교사님은 외교관 시절 때 이런 땅굴에 대한 정보는 그때 지하철에 대한 정보 외에는 더 깊숙이는 못? 네. 그 외에는 이쪽 사람들을 만나본 적은 없는데 저는 솔직히 땅굴이 나온다는 건 알고 있어요. 나온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친구들한테 들었던 것도 그렇고 그래서 서울 깔고 왔는 게 기본 목적이니까 또 그때 당시에는 북한이 땅굴 파는 능력이라는 게 그렇게 무슨 지금 보면 지금 그 상태라면 대단히 세계적 수준에서 남부 안으로 나가는 수준이라고 봐야 될 정도로 그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북한의 현존 기술 능력하고 나름 대비해 볼 때 남한이라는 사람, 남한이라는 기업이 여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전혀 불가능하지 않아 하는 생각을 나는 지금도 하게 됩니다. 그 땅굴은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자꾸 그러지만 여기서 북한까지는 대단히 먼 거리 아닙니까 솔직히 북한이 평양에서 동평양, 대동강 한낱 건너가지 못해 동평양에 지하철을 못 넣는 수준으로 지금 그 선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까지 그 많은 강과 호수를 지나서 여기까지 나오면서 그 하수 처리를 하고 석수 처리를 하고 공기구멍을 내고 그 버럭을 다 처리했다는 데 대해서는 난 아직도 북한의 힘으로는 했다고 난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김정일이가 중국으로 유사시에 도망가기 위해서 지하에서 몇백 킬로를 땅굴을 뚫었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 그건 거짓말입니다. 김정일이가 북한으로 도망가는 구멍은 나는 압니다. 김정일이 평안북도 창성군 약수리에 거기서 지하도 파가지고 수풍허수로 뽑아가지고 배로 나가는 그것까지는 나는 아는데 중국까지 못 쓴 지하로 파놓고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런 말은 믿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그게 그렇게 되시는데 그 테레비에 나오는 누구예요? 그 강명도 교수 말고 또 한 분 테레비에 자주 나오는 분 있죠. 탈북자에? 네 탈북자 조금 소화하면서 외교관 출신 아 고용환인? 네 고용환인 그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갱도에 들어가서 같이 있는 거를 얘기를 하시던데요. 어느 갱도에 들어갔다는 겁니까? 땅굴이 중국까지 뚫려있는 갱도를 얘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점조직식으로 땅굴에 대한 비밀이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을 아예 모르는 거예요. 대사님이 다 알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어디에서 어디까지 파는가? 평양에서 평양에서 중국까지 파다하면 중국 접경까지 해가지고 그런 얘기는 공공연하게 많이 들리기는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 그따위 짓을 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전에 미사일 발사를 하기 위해서 평양인가에서 동창리 그쪽까지 땅굴을 100km인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파가지고 부품을 수송을 하는 거를 눈치를 위성에서 못 채가지고 나중에 발사되고 나서 알았다라는 보도까지 또 있었거든요. 위에 가림막 하나 가려놓고 있었더니 위성에서 못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나라 요즘에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걸 모르겠느냐고 땅속까지 다 들여다본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어리석인들도 있습니다. 땅굴 입구에 쭉 차가 서 있다가 어두면 위장 막 씌워가지고 갖고 가서 흙벌해도 모른대요. 그렇게 한대요. 누가 바보냐요. 대낮에 움직이게. 북한이 호락호락한 그런 집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그런데 나는 그 다음에 문제는 이렇게 힘들게 찾는 힘든 분들은 정말 감사하고 눈물겨운 일이지만 이걸 지금 이렇게 많이 판다. 여기까지 온 것뿐이 아는데 파놨는데 북한은 분명 파는 건 맞는데 남한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데 남한 정부는 몇 분 5천만 중에서 20명도 안 돼요 100도 안 되는 이 사람들을 가지고 막 이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신병자 취급까지 하고 있고 이런 걸 관심 둬야 할 자리에는 이런 걸 막으려는 사람들로 꽉 채워져 있고 그러니까 난 그게 더 안타깝습니다. 여기까지 우간이 밀고 들어왔다는 그 자체가 희한한 게 아니라 그걸 하려고 저는 직접적으로 녹음기를 집어넣고 제 스스로의 양심에 비춰서 보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며칠 오는 것도 아니고 몇 년간을 거쳐서 수백 건의 녹취록을 걷어내면서 녹음기 버린 것만 열밑대예요. 녹음기. 그렇겠죠. 버린 것만. 그런 정도 하면서 녹음기를 여러 대를 가지고 지금도 녹음기 7대 가지고서 지금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녹음기를 집어넣으면 지하에서 소리가 올라오는데 그게 과연 지상 소리냐는 거예요. 생생하게 들을 소리가 올라오는데 글쎄. 여기까지 왔다고 칩시다. 나는 여기까지 왔는지는 여기는 키로수로 강화에서 그쪽 저 개성 이쪽에서 오면 키로수로는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30키로밖에 안 돼요? 직속이 거리는 20, 30키로뿐이 안 돼요. 애기봉 쪽에 바다 밑을 건너와요. 내가 이렇게 지도상에 한번 보니까 먼저 보내고. 실질적으로는 얼마 안 돼요. 뭐 어느 네이버에 들어가면 계양까지 27.5키로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한 30, 30키로 미만 정도 된다는 소리인데 그 가지고는 둘 잡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바라보면 강을 어떻게 건너느냐, 바다를 어떻게 건너느냐 얘기를 하는데 강 건너는 거나 바다 건너는 거나 깊이 차이 뿐이지 다를 게 하나도 없거든요. 맞나는 뭐 건너는 걸 기술적으로 그냥 암반 쪽으로 가서 흙을 파고 오는 게 아니라 암반을 파면서 그 위에 세미실도 공법으로 해서 아 알죠. 그건 더 쉬우면서 쉬워트 쳐가면서 방수 처리해가면서 온다는 거죠. 그냥 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 너무 상식적으로 그냥 물을 어떻게 건너냐고 하는가 아니 아니 그거는 건너는 걸 건너는데 자체로 생기는 속수 처리를 그렇게 하는가 그거지 바다 뭐 못 건너는 건 그건 못 건너는다는 건 못 건너는다면 그건 무식한 사람이죠. 그렇죠. 보면은 광산에 했던 분이라든가 북한에서 탈북원분들이라든가 직접 자기가 땅굴을 파는데 90kg의 땅굴을 파는데 양쪽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가서 붙이더랍니다. 그렇죠. 북한 내에서 땅굴을 파는데도 90kg를 자기가 직접 파는 걸 목도로 했대요. 정교하게 작업을 한다는 거죠. 아니 그거는 충량 상례 문제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파서라니 무조건 여기다 붙입니다. 그건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물론 충량수가 그건 잘못하게 되면 상하 차이나 좌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 정도까지 무식하지는 않거든요. 북한 사람들이. 뭐 자꾸 여기 사람들은 북한이 그렇게 하느냐. 북한이 그렇게 하느냐. 제가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예요. 북한을 너무. 아니 제가 지금까지 어떤 사람은 저기 계령까지 나갔다. 어떤 사람이 그래서 난 북한식으로 제가 생각한 건데 북한은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계령까지 땅굴이. 왜. 서울 만 깔고. 여기는 들어와서 이건 서울을 깔고 앉을 필요가. 여기서 밀고 들어가면 되니까요. 서울 인접이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북한은 서울 만 깔고 앉으면 된다는 거지. 무슨 계양까지 계령까지 갔다 뭐. 그거는 그렇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예전에 6.25 때 왜 졌습니까. 아휴. 부산 낙동강 때문에 졌잖아요. 그래도 이제 그런. 지금은 6.25가 아니거든요. 저희 전라도 앞바다는 북한 앞바다는 같아요. 거기 이민군대 들어오는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주도로 들어오는 것도.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하는 거 반대하는 사람들이 얼만데요. 전라도로 뭐 광주에 좀이야 미군이 광주 5.18 때 600명이 들어왔다니까. 그게 그 많은 인원이 어디로 들어오냐 하고. 허튼 소리하는 바보들도 대한민국에 있을디다마는. 대한민국에 뭐 들어올 데가 어디 있어요. 나도 비행기 타고 온 가족 때리고 인천공항 바로 인천공항으로 비자 없이 10년 전에 날아 들어온 사람인데 공중으로도 비행기 타고도 공개적으로. 바다 남한 해군이 지키지요. 남한 해군이 지키는 것만은 사실인 데는 지금 누굴 믿을 때가 있어요. 지금. 지금. 지금.